어마어마한 욕을 먹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장원재 부장입니다. 장원재 부장께서 이번에는 전번 칼럼이 도움이 됐던지 상당히 주의해서 글을 썼네요. 전공의하고 의대생들 지나치게 이렇게 도발하지 않는 글을 썼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이 여러분 글을 보게 되면 한 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 되면 정부도 인정할 때가 됐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 백지하 외에 어떤 조치를 내놓아도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까 내년도 정원이 정부 말대로 상수였다면 이제 연내 전공의 의대생 미복귀 역시 상수를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연내 미복귀 전제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만명들은 전공의들이 빠진 공간을 메우지 않고 어떻게 복귀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주구장창 여름 정부가 주장하듯이 정부가 주구장창 여름 주장하듯이 전문의 중심병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대생들이 여러분들 복학을 하지 않으면 정상화되기는 힘든 거죠.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정상화도 불가능한 거죠. 물론 대통령께서는 그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겠죠. 시간이 이제 누가 오라는지를 이야기해 주겠죠. 어떻든 간에 장원재 부장께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정부가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러면 이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논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의사인 지인은 전공의들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정책을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더 많은 표를 얻은 엘고우 후보가 분열을 맞게 패배를 인정한 것처럼 때로는 비합리적 결정이라도 승복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2000명이란 규모를 제외하면 의대 정원은 국민 다수가 광범위하게 동의하는 사안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논쟁적인 부분을 터치한 겁니다. 이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차피 2000명은 다 정해졌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미 결정한 거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계속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은 더 여러분들 샷킹한 이야기인 겁니다. 국민 다수가 동의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이걸 보고 동아일보의 부장 정도까지 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이런 위험한 주장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 다수가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글을 쓰면 어떻게 하냐 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사안이 이거거든요 때로는 비합리적 결정이라도 승복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승복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왜 승복해야 되는데 엉터리 정책이 다 밝혀졌는데 엉터리 정책을 여러분 승복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2000명이란 규모를 제외하면 의대 정원은 국민 다수가 광범위에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다수가 원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하단에 찬반양론 이름들 교체가 되지만 몇 분들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보시면은 2000명을 철회해야 되지 장부장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혼란은 막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파급효과가 지금 드러난 게 아니다 이야기죠 보건복지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이런 독자들을 우습게 봤으면 다수가 원하니까 따라야 되고 2000명은 이미 정했으니까 그냥 따라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내놓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왜 혈세를 써가면서 2000명을 고집하는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망하면 누가 책임지나 당신들이 필수의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2000명 늘린다고 했는데 2000명 늘려가 지금 필수의료하고 지역의료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당신들이 고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원을 받아들이고 다음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정원 및 필수 패키지 처리가 먼저고 요구사항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반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겁니다 앞에 쓴 기사도 욕을 얻어먹더니 이번 기사도 핵심을 하나도 제대로 보도를 못하네 두 장 정도가 쓴 이런 칼럼 같은 경우가 나오면 바로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거나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미 엎지러진 물이니까 할 수 없고 대책을 같이 논의하자는 논리인데 전두환 5.18도 이미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으니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해보라 그 논리만 앞으로 무슨 짓이든 벌릴 수 있지 않냐 2024년에 국민한테 교수한테 남아있는 전공의 전문의한테 버티자고 하는 것은 덜떨어진 소리를 듣고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내놓는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함대적인 결정이면 승복하는 것이 아니고 비함대적인 결정을 고쳐야 되는 거죠 다수가 원하는 거다도 부작용이 크면 그 정책은 실시가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런 초보직인 이야기를 이런 갈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동조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이왕 2천 명, 1,500명 늘리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제쳐두고 복귀해서 다 논의해가 2026년부터 새 출발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제 여러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식한 글을 뭡니까 제가 그냥 블락은 안 했는데 돌아다니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의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뭔고 하니까 국민이 4,242만 명인데 의사와 의사 가족들이 140만 명이니까 국민들 숫자가 30배가 더 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날드 트럼프 후보는 사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돌팔매를 하고 나쁜 놈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사업가가 그 자리에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 왔다는 거거든요 17살 되는 스카이라는 손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번에 여러분들 공화당 전국 전당대에서 여러분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놓쳤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이 그 주걸고비를 넘기고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지역의료센터를 갔을 때 귀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흐릅니까 이 상처에 의사가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귀에 상처가 나면 피가 특별히 많이 흐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도날드 트럼프 후보한테 어떤 이야기 안 합니까 그때 나도 하나 더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배웠다고 보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수이긴 하겠지만 참 딱한 조선사람들인 거죠 이건 한국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더니 지금 의료 사태를 보면 자유는 사라지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젊은 전공이들을 악마화하는 짓이 그게 자유입니까 정책을 하다 보면 잘한 정책도 있고 못한 정책이 있으면 못한 정책은 철회하고 수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어제 방송을 보고 질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유라고 외치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넘어갈 건데 어마어마한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어리석음과 교만의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종의의 멍해를 스스로 지는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도 큰 죄입니다 무지함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죄죠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국제정책의 여러분 어둡거나 사실과 현상을 여러분들 오도하는 그런 몰상식의 여러분들 갈채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진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병원은 적자로 문을 닫을 거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료 파탄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의 정신구조에 따르게 되면 이것을 얼마든지 감내하고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 차이가 계속해서 고집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한 분이 천안 순천항대학교의 언급센터에 전문의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두 분이 여러분들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그만두는 바람에 여러분들 잠시 며칠간 언급센터 가동이 중지된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산해 놓은 겁니다 현장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언급실을 24시간 유지하려고 하면 주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4.2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휴가 및 연차 생각하면 대각적으로 5%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이 숫자는 언급실은 한 명이 책임지는 숫자이니까 그럼 2배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9명 정도의 언급 전문의가 필요한 거죠 천안 순천학대학교 병원의 언급실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9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9명 정도가 전문의가 5명이 계신 겁니다 그럼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 전공의들이 5명 이상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5명을 가지고 5개월 동안 돌린 겁니다 9명이 있어야 돌아갈 그런 조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러면 나가버린 겁니다 정부에서 모든 대학병원의 언급의학과 교수를 9명 이상씩 유지할 수 있게 모든 정책을 실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문의들을 9명 이상 고용해가지고 권역별 언급센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내놓는 정책이 돈 관계없이 뭡니까 그냥 면피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 다수가 원하니까 국민들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지 않냐 의사 가족들이 140만 명 30배 정도 더 많은 게 일반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꼬집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한다면 여론 몰이 하드니까 결론은 응급실을 폐시하는 일이 발생했고 찬성자가 많다고 옳은 정책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다수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그거 보고 다수의 폭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겁난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조기용 장관이나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2025년은 결정했으니까 딴 말 하지 말고 2026년부터는 우리가 협상할 수가 있다 근데 2025년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거지 않습니까 딱 간단하게 논리 정리하게 되면 결정됐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란 거 아닙니까 MJ세대가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보다 그 세대가 꼰대들이 결정됐으니까 받아들이란 겁니다 결정된 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MJ세대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처럼 여기에서 방송 들으시거나 댓글 쓰시는 많은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일 겁니다 그분들은 세상사위 여러분들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더럽지만 결정됐으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MJ세대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야 너희들 아냐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냥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MJ세대가 뭡니까 정신나간 꼰대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엉터리인데 그 엉터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의료가 파탕이 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장원재 부장께서 하신 것도 이분이 하는 논리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냥 결정했으니까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을 할 수 없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들 알잖아 우리 뒤에는 다수가 원하니까 다수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국의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보시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도 성복하자 의대의 정원은 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이다 동아일보 7월 19일자 장원재 부장 칼럼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44%나 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윤 정부와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2%입니다 다행성은 틀린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44%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가 여러분 원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면 25만 원 여러분들 공짜로 줄 게 아니고 한 100만 원씩 주지 한 1억은 어떠냐 다다수가 이러면 찬성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 글을 남기신 분들 의견을 좀 보니까 비합리적이라는 말부터가 이미 의로사태의 잘못된 시작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이게 비합리적 결정이라도 성복하자 이런 주장을 어떻게 여러분들 장원재 부장께서 하실 수가 있는가 국가의로의 미래가 달렸고 도미노로 이공계의 미래마저 참담하게 만들 정책을 그냥 시끄러우니까 들어주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의 의견을 남기지 않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열받아가지고 의견을 난 겁니다 다수가 꼭 옳은 겁니까 인류격사를 보면 다수가 폭증을 이어 소수를 억압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수의 폭증 소수율 속증화 삼는가 다수가 항상 옳은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닌 거죠 왜 공무원들이 전문 영역을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개입합니까 그럼 사회주의 독재국가라고 하면 합리적인데요 러시아도 북한도 성과하면 90% 찬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북한이 세계 제일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수결이라는 것은 다수결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뽑거나 의안을 여러분들 통과시킬 때 다수결보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다수결을 채택하는 것이고 법안이나 제도를 여러분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속세 다수는 지금 50% 70% 80% 올리는 게 찬성할 겁니다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이 완전히 열릴 때 이 땅의 이런 설왕설례는 물론 어떠한 말도 사라질 것이고 참혹한 비명과 고통이 가득한 신음과 아우승만이 난무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시작이고 그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문을 열었습니까 좀 센 지적이지만 의로 사태의 여러분들 본격적인 전개는 지금 열리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다수결로 어떻게 이런 정책을 짤 수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합리적 주장이라도 성복하자는 동의가 40%가 넘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이게 40%가 넘는 겁니다 44%가 비합리적인 거라도 다수가 원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회가 이런 의로사태뿐만 아니고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해카닥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합리적 정책이라도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까 그럼 모든 정책을 다수결로 해야겠네요 국가가 누구 편을 들 겁니까 둘 중 하나 골라라 국민의 편 의사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꼬집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 논리대로 하면 윤대통령이 지지도가 20%고 70에 80%가 지지 않으니까 그럼 윤대통령이 물러나야겠네 다수결로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단체 공간에서 하나의 글을 올리려면 좀 숙고하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글을 써야지 이게 뭡니까 세상 불만과 열등감만 가득했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 참으로 딱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이런 이야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댓글을 보게 되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하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비하하거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저질인 거죠 다른 여러분 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욕설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차별적인 언어를 절대 쓰지 않는 거죠 의사를 보고 의사라고 어떻게 쓰냐 그걸 아무 자연스럽게 그냥 쓰는 겁니다 의식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나 인상이나 이름이나 이런 걸 빗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견이 생각이 다른 건데 그렇다니까 상대방을 이름들 모멸적인 표현이나 언어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다수가 옳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무식한 이야기인 겁니다 다수가 옳더라도 헌법과 법률과 일반인대 상식에 비추할 때 무리하게 되면 그건 실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게 좋다 그건 어마어마한 무지한 이야기인 겁니다 비합리적인 정책이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젊은 세대들한테 비합리적인 정책이지만 이미 결정했으니까 당신들이 양보하는 게 좋겠다 정신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지금 꼰대들이 정신세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9월 모집을 거부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이거는 서울대 의대, 캬돌릭 의대, 고대 의대 다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의료원은 2월 29일까지 2월 29일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괄 사표 처리했고 그렇지만 기존의 전공의 자리는 뽑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한정된 상황에서 한양대 의료원은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처리하고 2024년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3월에 미충원된 소수 인력만 하고 제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양대 병원은 전공의 230명 가운데 67명이 사직했는데 하반기 모집 인원으로 92명을 신청했으니까 또 한양대 구리병원은 전공의 37명 모두 사립 처리되지 않았으며 하반기 모집에 4명을 신청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그동안 줄곧 요구했던 것처럼 2월 29일 날 이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어차피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양의료원의 집행부가 그래도 전공의들을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전공의 사직을 보류하고 있다가 많은 고민 끝에 2월 29일자로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가 수련병원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고 그리고 정부가 페널티로 내년 또 TO가 감소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의료원에 가해질 수 있는 복지부의 여러 페널티를 고려할 때 사직 보류를 하는 것은 전공의나 의료원에게 모두 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리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거부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지난 3월 달에 미충원된 소수의 인원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맹악하게 해 줬네 정부는 6월 4일자로 사직서를 처리하라 이렇게 강요했지만 4년 단위 계약을 한 병원들 가운데서 2월 29일자로 사직을 수리한 병원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의 공적인 처분과 관계없이 2월 29일자로 처리했고 하반기 모집은 기존 전공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고 3월 미충원됐던 부분만 신청할 예정이다 모범 답안으로 했는데 한양대 의료원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고심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경영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이름들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참 잘하신 결정 같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일이 뭔가 하니까 서울대 의대 카돌릭 의대 고려대 의대 한양대 의대에서 정부의 여러분들 기존 방침과 달리 가을에 전공의를 제대로 뽑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 안 같아요 7월 15일까지 일괄 사직 처리하고 가을에 7월 20일부터 원수 받아 가지고 가을에 전공의를 뽑게 되면 그럼 이번 사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는 별로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려면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또 다른 여러분들 국리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전공의를 정원 미반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또 여러분들 또 하나의 명령을 사전보고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전보고명령을 나중에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그냥 뭡니까 강제 수련 명령도 내릴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결원 정언만큼 하반기에 전공의를 선발하지 않는 수련 병원들이 명확한 이의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전보고에는 사후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보고하면 또 이름들 집행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겠죠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지금 윤 정부가 계속 수령에 빠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무리수를 그냥 두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는 바로 대상이 누군가 아니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를 채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간섭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수련 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병원이 제출한 결원 정언만큼 채용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 지원자가 있더라도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전공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게 교수들의 입장인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를 해서 나갔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교수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결원 정언을 제출하자면 내내 전공의 정언을 감추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전공의를 실제 선발하지 않더라도 정언을 제출해서 다음에 정언을 확보해야 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자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직은 처리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뽑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해당 전공의 가에 수련할 역량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제출해야 될 것이다 관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무리하게 여러분들 그냥 개입을 안 해도 되는 개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미만으로 선발하는 경우 정원 미만 선발 사유 배점 기준 등을 수련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수련 환경평가위원 사무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빅5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공의들이 채워져 가지고 병원을 돌리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니까 전공의하고 의과대학 교수사의 이름들 맺어지는 그런 도제관계나 특수한 그런 관계라는 부분들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됩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갑질 이제는 운명이 바뀔 겁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우리는 70평생을 살면서 평생 군대를 다녀오고 아이들을 키우고 동생들 시집 장가를 보내고 사회생활하면서 길을 한번 못 펴고 의뢰 입장에서 끝없이 갑의 행포에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편하게 일평생을 살았으니까 고통도 그들이 감내해야 될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며칠 전에 한 분한테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전당대회나 이런 데에 아주 평범한 그런 시민들도 마이크를 들이대면 그렇게 말을 잘하냐 자기 의사를 조리 있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소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시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출시를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미국 사회는 사람의 길을 죽이거나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든 노인이든 간에 카메라맨이 마이크를 대면 자기 의사를 있는 대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평생 길을 못 패고 의뢰의 입장에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저는 보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지금 은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못 느낄 거예요 완장을 찬 겁니다 공권력이라는 완장을 찼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평생 동안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관존민비라는 것이 그냥 여기는 유전자처럼 흐르는 겁니다 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제력 동원하고 그게 몸에 베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70대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평생 갑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개되는 문제는 엄청날 거다 당신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내막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다 알면서도 밀어붙이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다 알겠죠 그러나 관리 생활을 2,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베이지 않겠습니까 고객을 잃으면 항상 대하면서 2, 30년 살아온 사람하고 고위관리로서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위치에 산 사람하고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것이고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 드러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관이 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지금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분야만 좀 차이가 나지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식을 팔아서 학교법인 한양대학교 학교법인이 168억을 마련합니다 저는 좀 애잔하게 느낍니다 마치 제가 168만 원 현금이 당장 없어서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다는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이 이 정도면 다른 사립대학들도 다 비슷하거나 더 심한 상황일 겁니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등록금을 16년째 묶어놨는데 사립대학 여러분들 어디에 돈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좀 좋았던 시절에는 사립대학교 여러분들 전입금이 대개 병원이 돌아가면서 좀 남긴 돈이 다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그 느낌을 이렇게 한양정권 팔아 168억 원이 들어오면 한양대 병원 적자를 메우기에 완전히 뭐죠 은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공이 집단사직을 공모했다 경찰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항상 권력의 주구 역할을 잘해왔지 않습니까 검찰도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만 경찰이 좀 심한 편이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무슨 공모를 했겠냐 전공이들이 무슨 의사협회와 공모회가 여러분들 집단사직을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협회 전현직들 다 이름들 다 전공이 집단사직 공모 의협 전 비대위원장 경찰 4차 조사 이분은 또 여러분들 의사협회 고위직을 맡았다는 죄목 때문에 의사 면회를 또 3개월 동안 정직을 했네요 보면 참 마음이 좀 아픈 겁니다 의사들 이렇게 줄이로 터가지고 전공이 7600여 명 사직 처리 이달 중 경찰 수사 마무리 경찰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서울경찰청은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전 비대위원장을 소환해가지고 세 차례 소환을 했네요 경찰서에 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결과 관계없이 경찰은 전공이 집단사직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속 부르면 귀찮게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분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전 비대위원장이면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 같은데 이분뿐만 아니고 임현택 현재 의협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전 조직 강화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한규 전 의협회장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공건역이 그냥 심이니까 이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고 정부는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정원 반대 권리에 대해서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의협 전 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될 방침이다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이제 이게 3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의 미를 전공의 여러분들 비대위원하고 의사협회 비대위가 별로 그렇게 사회가 절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의협 전 임원 추가 소환 정부가 착각하는 게 mj세대입니다 비합리적 정책을 정부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미 결정한 거니까 할 수 없고 그냥 받아들이자 그게 제 세대는 통할 수가 있는데 젊은 세대는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엉터리를 받아들이자고 한 게 그게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꼰대들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의협청 1장은 전공의 사직이 선동의 결과가 아니다 당연히 선동의 결과가 아니죠 전공의들이 나의 한두 살 먹은 아들입니까 어떻든 간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입도 뻥급 못하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의료체계를 하루아침에 풍지박산내고 국민들 환자들 보호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세상에 이 같은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순리대로 정도로 풀어가지 못했냐 말입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줄곧 의사들에게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마치 범죄자를 다두었던 은행과 명령을 남발하면서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반감과 나쁜 고정관님을 바로잡고 의사들도 병원문을 나서면 똑같은 국민이고 가장이고 직장인으로 사인한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그동안 국민들께 무슨 큰 배를 끼쳤으며 무슨 커다란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솔직히 이 나라 많은 단체와 집단이 있지만 의사단체나 의사사회만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환자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선진화된 대한민국 의료체가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현장을 보니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허탈감과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사들은 모든 것을 원상회복 원래 하던 대로 환자들을 보며 맡은 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도 끝났고 지난 수개월간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지혜롭고 선명한 판단으로 이 정부를 향해 크게 한 몫을 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기신 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사회가 희망의 줄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목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 여러분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의료 사태의 종착력이 어디로 가 될까 저도 궁금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해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은 고집이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집이 세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을 잘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그 지적은 상당히 적극한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좀 강하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좀 예고편에 해당하는 거죠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해내 그리고 그 이전에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이 나서 달라는 요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 알고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깔아 뭉개인 겁니다 완전히 뭉개 버린 겁니다 몰라서 여러분들 뭉개인 게 아니고 알면서 완전히 뭉개 버린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의로 사태의 앞날을 예측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와 이런 힘을 함께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죄를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나는 계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에둘러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수사에 무리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에둘러 가지고 사과를 한 적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30년 정도 특수동 검사를 하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특수동 검사를 만날 기회는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여러분들 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저는 저 양반들이 진짜 정치 검사의 전형적인 표상이자 모델들에 해당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정치 검사란 것은 뭔가 하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있는 죄를 부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있는 죄를 덮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모두 다 편리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없는 죄를 부풀릴 수도 있고 있는 죄를 깔아뭉개서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인 겁니다 그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 정도 이런 검사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몸에 완전히 인이 붙어 가지고 제2의 천성 그냥 후천적 유전자처럼 자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의료 사태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가늠하는데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윤 대통령께서 30년 특수동 검사로서 여러분들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 수가 있으면 의료 사태의 진실과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완전히 뭉개일 수도 있고 완전히 덮어버릴 수도 있고 막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료 사태의 앞날을 가늠해 보는데 대단히 이름대로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또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자신감과 자존감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엘리트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엘리트의식이란 것은 본인이 이미 결정한 것은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든 어디든 간에 마이크를 잡았게 되면 거의 화제를 독점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와 가지고 인구에 회자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야 되고 나는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가끔 자주 뭐죠 대통령께서 경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로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경로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본인 이야기대로 본인 쪼대로 그냥 밀어붙이는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이 날아가거나 인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대통령에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력이라는 것 완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뇌의 구조를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겨가지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인 겁니다 완장찬 한국 사람 어떻게 보면 완장찬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대통령의 경력상의 문제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고집에 관한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들 자기 잘난 맛에 잘 사신다는 분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하게 되면 이 사안이 적정선에서 멈추거나 의료 파국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같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뭉갤 때하고 의료 문제를 뭉갤 때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선거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였고 그리고 당장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두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의료 사태라는 것은 선거를 뭉개는 것하고 의료 사태가 맹백하게 여러분들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이고 대단히 무지한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수십조 여러분들 가늠할 정도의 수련병원들의 경영적자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집어 넣어주든지 아니면 도산이 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어느 문제든 돈이란 것은 진짜 이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 많은 재원을 지금은 또 특히 세금 수입이 부족해 가지고 마이너 통장을 여러분들 벌써 50조 60조를 쓰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기치 못했던 병원의 적자를 메워주는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병원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환자들의 아웃성일 겁니다 환자들의 아웃성 일어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지방의과대학의 교수들이 서울로 이동하고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뭐죠 과로 때문에 개원으로 전직하고 이런 수많은 부작용들이 여러분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가문이 뒤를 따를 것이고 보건노조가 이런 반발하게 될 것이고 간호사들의 취업이 여러분 다 막히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 뭐죠 집단 여러분들 휴학의 여러분들 휴육증이 내년 또 여러분들 이 박성애하고 덧붙여 가지고 의과대학 교육이 도저히 이뤄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선거를 뭉개는가 하고 의로 문제를 뭉개는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준승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그런데 권력이나 완장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여러분들 사람에게 과도한 확신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께서는 펼쳐지게 될 다가오게 될 어떤 종류의 부작용도 본인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저와 같은 논평을 하는 사람이나 전공이 휴학을 한 의대생들 반발한 의대 교수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보일 겁니다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적과 다 이런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감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이 계속 생겨나가는 나오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윤 정부와 이름들 대척점에서 있는 적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부작용을 모두 다 해결하거나 제압하기가 힘들 거로 보는데 대통령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만일 대통령의 판단이 맞으시게 되면 그러면 그걸로 무마가 되겠지만 제가 내린 것처럼 대통령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탄핵이라든지 하야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세력들하고 이 문제가 겹쳐져 가지고 엄청난 폭발음을 내겠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집안에 다 관련된 사안일 겁니다 왜? 누구든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폭발성이 강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그냥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미래와 관련된 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을 동감되기로 해서 찬찬히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저분은 완전히 권력에 지금 취한 상태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본인의 진퇴하고 만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죄와 배가 넘어갔는데 이 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점에서 대통령께서 좀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셔가지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거죠 이 문제가 폭발되기 이전에 원위치를 하셔가지고 수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구도 대통령에게 그런 말씀을 못 드릴 겁니다 왜 잘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말씀에 하나도 이름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오만과 자만이란 것은 멸망의 선봉장인 겁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오만과 자만이란 것이 결국은 멸망의 선봉장이 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 다음 또 내일 여러분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그런 휴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